오늘 새벽에 산띠다가 두 번 넘어져가지고 엉덩이 까졌습니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재경이 오전 운동 끝나고 샤워 안 했어. 야 지현아 해. 재경이 재경이. 연주 형. 재경이 재경이. 연주 형. 아 왜 왜 재경이.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오늘의 TMI는. 대구가 30도까지 올라갔다. 어. 오늘 오전 운동 끝나고. 단백질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아침밥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물해야 돼. 이거 뭐예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산에서 내려오다 넘어졌어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오늘 감독님이 공차 사주셨어요. 잘 먹었습니다. 오늘 운동 냇탕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잘 먹기 시작합니다. 이해하면 돼요? 그냥 너무 더웠, 더웠는 거 같아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